자 오늘이 최고네요 감동 진짜 말을 못 듣겠는데 지금 저 홍석찬 씨하고 윤상 씨도 울죠 기가 막히고 김승훈 씨도 또 우시고요 아니 오늘 지금 작정들을 하셨는지 특히 두 분 진짜 아까 태호 씨가 어떻게 보면 우리 작은 거인의 드라마 때문에 뽑은 듯한 인상이 있었지만 이건 정말 명품 보컬을 제대로 짚어내셨네요 오늘 홍석찬 씨 왜 이렇게 눈물을 저 태호 씨의 마음이 너무 따뜻하게 감사한 게 노래를 하다가 이렇게 눈높이를 맞춰가는 모습이 우리 작은 거인의 꿈을 위로 막 이렇게 끌어주는 그런 배려가 너무 감동스럽고 노래가 너무 아름다워서 저도 모르게 2% 이상하네 사람 울리네 그렇죠 김태우가 예전보다 큰 보컬이 됐구나라는 기다리 아저씨는 실물로 본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자신 있게 날 길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오해도 하지 않고 아직도 나는 자신이 없네 내 멤버가 다른 가수와 노래를 부르거나 다른 사람과 노래를 부르면 질투가 나거나 약간 그런 게 있어요. 그런데 우리 월미더 작은 거인 필요할 때마다 갖다 쓰세요. 왜냐하면 이 두 명이 노래 부르는 모습을 오늘 여기서만 보고 싶지 않고 계속 보고 싶어요. 너무 잘하고 있어요.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멋있었어요.